자, 룩아웃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밖을 보다라는 뜻이죠. 룩아웃, 밖을 보다. 두 번째, 주의하다, 경계하다. 룩아웃 포 뭐뭐뭐 해서 뭐뭐를 주의하다, 경계하다. 세 번째, 주의하여 돌보다, 포 뭐뭐뭐. 자, 룩아웃 포 뭐뭐뭐 그러면 뭐뭐를 잘 살펴보는 건데요. 왜요? 첫째는 주의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누구누구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룩아웃 포 뭐뭐뭐 이렇게 하면 주의하다, 경계하다 라는 의미도 가능하고요. 주의하여 돌보다 라는 의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뭐를 찾다. 역시 포가 나오겠습니다. 룩아웃 더 윈도우, 창밖을 내다보다. 룩아웃 더 윈도우 또는 룩아웃 오프 더 윈도우, 창밖을 내다보다. 룩아웃, 조심해. 룩아웃, 조심해 라는 뜻이고요. You should look out for pickpockets. pickpockets, 소매치기들. 소매치기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조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소매치기들을 조심해야 한다. You should look out for pickpockets. 소매치기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ook out for my sister. 그러면 여동생을 잘 살펴보다. 왜요? 보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여동생을 돌보다. look out for my sister. 여동생을 돌보다. 돌보다라는 의미를 쓰였고요. We were told. 우리는 말을 들었다. 즉 지시를 받았다. We were told to look out for a blue van. 파란색 밴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We were told to look out for a blue van. 파란색 밴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look out 그러면 밖을 보다. 그 다음에 주의하다, 경계하다. for 뭐 뭐 뭐. 그 다음에 주의하여 돌보다. for 뭐 뭐 뭐. 그 다음에 모모를 찾다. for 뭐 뭐 뭐. 그 다음에 look out for number one이라는 표현. look out for number one. 자기만을 생각하다. 자, number one은 최고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용어로 number one은 she를 의미합니다. number two는 응가를 의미하고요. he had few friends. 그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he had few friends. as he looked out for number one.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as he looked out for number one.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